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바꾸지 못할 것이 있는 것처럼 인생을 걸고라도 반드시 곁에 가까이 두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있으면 행복하고 마음이 편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누구를, 어떤 사람을, 무슨 일 있어도 곁에 두고 싶으신가요? 그렇게 마음으로 품은 사람과 함께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이지 최고의 인생을 살고 계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생을 걸고라도 반드시 곁에 두어야 하는 사람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아시다시피 사람은 부지불식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또 서로 닮아갑니다. 어렸을 적 친구 잘 사귀라는 말은 부모님으로부터 귀가 따갑게 들었지만 나이 들어서도 친구를 잘 사귀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죠. 선하고 쾌활한 영향력을 지닌 사람은 우리가 좌절하거나 방어하지 않도록 방부제처럼 지켜주고 마음의 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항생자와 같은 역할을 해줄 뿐만 아니라 방향제처럼 늘 향기나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왜 어떤 사람을 꼭 곁에 두어야 하는지 하나하나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걸고라도 곁에 둬야 하는 사람들 첫 번째 행동하는 사람 우리 주변에 운명론자가 꽤 많습니다. 운명론자는 불행을 다 팔자 탓이라거나 타고난 운명인이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듣고 있으면 꽤나 철학적인 것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쉽게 말하자면 자포자기하고 그냥 살라는 얘기와 다를 바 없죠. 나는 뭔가 바꿀 필요가 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라도 배우고 깨쳐서 몸을 움직여 변화시키는 사람은 실천주의자입니다. 불행에 순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저항하고 실천해서 행복을 가꾸는 분들이죠. 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는 분들의 대부분이 실천주의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행동하는 사람 실천주의자는 인생을 걸고라도 꼭 곁에 둬야 하는 사람입니다. 인생을 걸고라도 곁에 둬야 하는 사람들 두 번째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꽃밭을 잘 가꾼 사람입니다. 짜증나고 화가 침이 오르거나 힘들어서 욕이 튀어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도 예쁜 말 한마디로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모두의 입가에 미소를 번지도록 하는 분들이죠.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은 공감력이 뛰어나고 위로할 줄 알고 마음속 깊은 곳까지 헤아리며 토닥거려질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아름다운 인성을 지닌 사람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인성을 지닌 사람을 곁에 두고 닮아가면 황무지 같았던 우리 마음도 어느새 꽃밭으로 바뀌어 갈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크고 예쁜 꽃밭을 읽고 살고 싶으시다면 예쁘게 말하는 사람을 꼭 곁에 둬야 합니다. 인생을 걸고라도 꼭 곁에 둬야 하는 사람 세 번째 진심으로 격려하고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 친구라고 말하면서도 겉으로만 위하는 척 걱정해 주는 척 공감해 주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은근히 상대방이 아파하고 실패하고 좌절해 무너지기를 기대하며 꼬소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파하는 사람 곁에서 설탕같이 달콤한 말을 속삭여 주지만 겉 모습과는 다르게 속마음은 아주 즐겁고 재밌어 죽습니다. 친구의 탈을 쓴 악마라고 해도 괜찮을 듯 싶은데 남의 아픔을 자양분삼아 자신의 행복감을 키우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의 본색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친구에게 기뻐하고 축하할 일이 생겼다거나 성공했을 때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 주는지 기뻐해 주는 척 하면서 깎아내리를 하는지 보면 알 수 있죠. 거짓된 친구는 가짜로라도 축하해 주고 싶어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본심을 숨기 쑤었으니 비아냥거리거나 냉소적인 말을 꼭 한두 마디라도 걸쳐놓기 마련입니다. 진심으로 격려하고 축하해 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겠죠. 마음이 맑고 건강하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남의 일에 불허만 하지 않고 자신도 성장발전을 하기 위해 새로운 것을 배우고 노력하기 때문에 격려와 축하가 낯설지 않은 사람입니다. 격려해 주고 축하해 주는 사람은 우리 인생에서 환을 걸어주는 귀한 사람입니다. 인생을 걸고라도 꼭 곁에 둬야 하는 사람들 네 번째 있는 그대로를 봐주는 사람 잘났건 못났건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장점과 단점을 포용해 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자존감 상하는 일 없이 평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아니 되레 자존감이 올라가죠. 이런 분들은 상대의 장점을 더 많이 자랑처럼 얘기해주고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자식 키우면서 끊임없이 다른 집 자식과 비교해 결국 자식에게 마음의 병을 심어준 부모들이 있죠. 겉모습은 번지르르하게 성공한 듯 보일지라도 자식 마음이 썩어 뭉그러지는 것에 눈 감는 못된 부모입니다. 부모도 친구도 있는 그대로를 봐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실천하고 말을 예쁘게 하고 진심으로 격려해주고 있는 그대로를 봐주는 사람 이런 분들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바로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곁에 두어야 하는 사람은 바로 긍정적인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부디 잊지 마시고 맑은 눈과 마음속에 꽃밭을 가진 분들의 그 가치를 알아보시고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누군가로부터 곁에 두고 싶은 귀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리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